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러시아 국경 지대에서 이틀 연속 폭발로 인한 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간 우크라이나는 봄철 대반격을 공공연하게 예고해 왔죠. 그 시작일까요? 서영수 기자입니다. 철로를 이탈한 열차가 땅에 처박혀 있고 주변에는 열차에서 떨어져 나온 파편이 나뒹굽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러시아 서부 브리안스크주에서 철로가 폭발해 화물 열차가 탈선했습니다. 전날에 이어 같은 지역에서 이틀 연속 철로 폭발로 인한 열차 탈선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두 사고 모두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해당 구간 열차 운행이 중단되면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봄철 대반격을 예고한 우크라이나 측의 소행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크림반도에 있는 러시아 유류 저장고를 공격했다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인 반격을 앞둔 우크라이나가 준비 단계에서 러시아 보급 시설을 타격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추가 공격 가능성이 커지면서 러시아는 곳곳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5월 9일 전승절 기념 행사를 일부 지역에서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mbn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